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국 15개 시도에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곧 버스 떠나기 전에 서두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예정이 없던 경매 무료 강의를 특별히 기획했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니까 서둘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최근 금리와 관련된 신문기사 타이틀인데요. 미국 재무부의 옐런 장관은요. 금융위기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고점이 예상되니까 장기채 투자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마무리를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 금리도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5에서 6%를 넘던 주택담보대출이 3%대로 진입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기다렸던 전세시장이 움직인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세가가 움직여줘야 안정적으로 상승기에 돌입할 수 있거든요. 최근 KB부동산의 주간 시계열에 있는 아파트 전세 증감률입니다. 전국은 그 이전주에 0.25% 하락했는데요. 최근에는 0.22%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락폭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전국을 작년 9월부터 보시면 파란색이 진해졌다가 더 연해지고 있죠. 서울도 하락폭이 마이너스 0.30에서 마이너스 0.2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서울 강북구에서 0.00으로 오랜만에 전세가가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수도권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인천시도 전세 하락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0.2 하락이고요. 그 이전주에는 마이너스 0.29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 0.36 이렇게 하락폭이 컸었죠. 경기도는 마이너스 0.27로 이전주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작년부터 보면 점차 하락폭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요. 성남시 수정구에서 2주 연속 전세가 상승이 나왔네요. 플러스 0.03에서 플러스 0.23으로 상승폭을 키웠어요.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수도권 다른 지역에도 퍼진다면요. 안정적인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전세 계약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요. 시장이 여러모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2023년 2월 데이터인데 빨간색이면 이전 달에 비해서 상승입니다. 파란색이면 이전 달에 비해 하락이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대구와 광주를 빼고 모두 다 빨간색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작년 12월까지 파란색으로 전국에 하락했죠. 그런데 2023년 1월에 서울, 광주, 울산, 제주가 상승으로 돌아서다가 2월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으로 터냈습니다. 이 중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때 많은 물량이 영향을 받고 있고 대구는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최고의 입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요. 양상이 비슷한데요. 당시에도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전국 대부분 부동산에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락했어요. 부산과 전남 빼고 다 하락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금리가 제자리를 찾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각 지역별 공급량에 따라서 하락이 지속된 곳도 있죠. 2022년에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이 화살표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08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더 컸고 하락폭도 더 컸습니다. 몇 달 만에 매달 내는 이자가 2배에서 3배 넘게 오르니까 당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흔해졌기 때문에 전세까지 함께 무너져서 하락이 2008년보다 빨랐죠. 그런데 이 상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보입니다. 국외 상황 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기준금리는 고점 상태예요. 높은 상태죠. 상승이 멈춘 것을 확인만 했는데도 시장에서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가 예전처럼 제자리를 찾게 되면 이제 지역별 공급 물량이 부족한 곳들은 가파르게 가격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행동하셔야 돼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빌라를 여러 개 살까요? 오피스텔을 여러 개 사둬야 할까요?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본인이 살 수 있는 부동산 중에 능력되는 한도 내에서 1번으로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해서 우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아파트 그리고 중형평형대 이상이 좋겠죠. 이번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들어서게 되면요. 가격이 많이 빠졌던 상단에 있던 주택들이 가격 회복을 하면서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저것 자투리 투자하시느라고 돈을 쪼개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먼저 사야 할 시기예요. 실 거주 겸 투자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아직 관심이 적을 때 경매로 매입하게 되시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져서 급하게 무료 경매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강의 시간은 4월 26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돼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100%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여건상 선착순 150분 한정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0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번 경매 무료 강의는요. 현재 가장 우선순위인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고요. 참고로 저와 제 와이프는 13년 동안 함께 경매와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해왔습니다. 각자의 노하우를 대방출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결혼할 때 둘이 합쳐서 종잣돈이 1억이 안 됐습니다. 각자 소액 투자는 해봤는데요. 내 집 마련은 큰 돈이 드는 일이라서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깨끗하고 예쁜 신축빌라 전세를 들어갈지 청약 같은 걸 해볼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98년씩 오래된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당시 시세보다 5천만원 정도 싸게 낙찰받아서 좋았는데요. 여기에 덤으로 팔 때 수익이 생겼는데 종잣돈보다 더 커졌습니다. 갖고 있던 1억원을 쪼개서 여기 2천, 여기 2천, 여기 1천만원 이렇게 소액 투자를 여러 개 했다면요. 이 정도 수익은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소액 물건은 오름폭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첫 내 집 마련은요. 너무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어요.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도 첫 내 집 마련을 발판 삼아서 현재 예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긴 한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싸게 살까? 전세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요. 이번 무료 강의에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부동산과는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공도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요. 오래 다니면 연금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다니던 곳이었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자유가 없는 삶이었던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만 하다가 연금받을 나이가 돼서야 그러니까 30년 정도 일을 해야지 자유로워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아내와 만나게 됐는데요. 퇴근하고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고요. 주말에는 물건을 보러 현장을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 달에 300시간 동안 일한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퇴근했을 때 몸이 녹아버릴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내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 술자리 이런 것들 다 끊다시피 하고요. 일하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80여 채 정도 낙찰과 매매 투자를 경험하게 됐고요. 현재는 저희 부부 둘 다 사직서를 내고 자유롭게 산 지 3년 정도 됩니다. 둘 다 30대에 은퇴한 셈이죠. 일단 이번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올해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식세보다 20% 이상 싸게 사는 방법 그리고 경매 7단계 프로세스와 단계별 키포인트 경매로 내집 마련을 성공한 사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경매와 내집 마련에 관련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시고요.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참고로 제 경매 수업은 약 1800분 넘는 분께서 수강을 하셨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강의가 한 7000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만족도가 꽤 높으니까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내집 마련을 도와드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얻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40건 정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강의 일정은 4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온라인 라이브라서 줌이라는 프로그램 설치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수강료는 정가 10만원이지만 이번 기수는 무료고요. 신청 방법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참석하신 분들께는 혜택이 있는데요. PDF 100페이지가 넘는 강의 자료 제공 가능하고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쭉 저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추가 혜택도 있는데요. 이는 강의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이런 무료 강의를 언제 또 준비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